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잣대를 엄격하게 한 결과 전체 사업장의 9.7%가량이 구조조정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공매 대상인 부실 우려 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당초 예상보다 2배로 늘어났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29일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에 대한 금융사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분류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 절차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금융권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강화된 자 때에 따라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구조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유의 부실 우려 여시는 21조 원으로 전체 금융권의 PF 위험 노출액 216조 5천억 원 중 9.7%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공매 대상으로 분류되는 부실 우려 사업장은 전체의 6.3%, 13조 5천억 원으로 정부의 지난 5월 예상치에 비해 2배가량 늘었습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부는 브리핑에서 부실 우려 등급이 6% 수준으로 나온 것은 올해 상반기 PF 연체율이 특히 토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속히 상승하면서 신규 부실이 새로 들어왔다기보다는 기존 연체에 걸렸던 부분들이 좀 더 악화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건설사들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대형 건설사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스템 리스크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내달 6일까지 재구조와 정리계획을 확정하면 내달 말부터 매달 사후관리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매일TV 뉴스입니다.